코스무스 청춘한 코스무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이 추운 밤이면 예수녀가 못견디게 그리워 코스무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무스는 귓돌이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무스 앞에 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무스의 마음이요 코스무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1938년 9월 20일 사랑하는 여인을 코스무스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코스무스는 사랑하는 여인이면서 조국이다 달빛이 사늘한 밤은 어두운 조국의 현실이며 코스무스는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희망이다 성폭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기 또한 먹은 시간마다 관여사는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의 신경기 내 마음이 나왔던 조국에 대한 희망이다 아멘